Q. 향이 향을 담을 수 있는 그런 게 나왔어요. Q. 향이 향을 담을 수 있는 그런 게 나왔어요. Q. 얼마나 좋을까? Q. 향수 시향도 이렇게 클릭하면 되고. Q. 그러면은 촬영할 때 향수 뿌리고 갈게요. Q. 딜레이! Q. 딜레이 너무 될 것 같아. Q. 꽃 향기 좀 더 뿌리고 갈게요. Q. 그래서 안 나오나 보다. Q. 딜레이 많이. Q. 더 있어야 돼. Q. 더 있어야 돼. Q. 내쪽으로 좀 밀 수 있어. 아 이쁘게 나온다. Q.ixel현은 언니 머리카락 못 구리긴 거 같은데. Q. 나한테 드는 거 한번 넣어봐. Q. 나한테 드는 거. Q. 나한테 드는 거. Q. 나한테 드는 거. Q. 나한테 드는 거. Q. 나 왜 이렇게 전혀 먹을까. Q. 나한테 드는 거. Q. 나한테 드는 거. 어. 잘 그렸죠? 만족스러워. 예술성이? 네네. 인사트.